창원시의 공영주차장 불법 재위탁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장애인단체, 재위탁을 준 개인한테 카드 수수료를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운영이 취소될 공영주차장을 거액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주차관리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공영주차장 일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280만 원을 장애인단체 회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재위탁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차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터진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크게 줄기 시작했지만 A씨는 장애인단체가 내야 할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고 재위탁률을 더 내라는 압박도 받았습니다. 올해 73살의 B씨도 같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지난해 11월 공영주차장 한 곳을 재위탁받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률은 공단 위탁 사용료보다 천만 원 많은 2,200만 원. 하지만 인근의 대형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서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은 없으실 것으로 확인돼 결국 B씨 부부는 돈만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외 주차장이 생기고 나면 인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불법 재위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시설공단이나 창원시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왔다는 것. 지난해 A씨는 4차례 시설공단과 시청을 찾아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장애인단체를 고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고소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도 해결해 주려고 예언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랑 뭐 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일일까지 다 보고 했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계속 판단이 안 좋은가 사실 조사를 해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공단과 창원시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실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